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캣플라 영은입니다. 저는 지금 샵을 들렸다가 환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잠실로 가려고 하는데요. 밥도 먹고 백화점도 가고 되게 놀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캣플라 여러분들과 같이 놀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잠실 도착했어요. 지금 택시에서 내려서 지하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다현이 언니 다현이 언니 브이로그를 봤는데 다현이 언니가 캣플리안 만날 수 있을까? 오늘 휴일인데 잠실에 있는 캣플리안 없나? 아니야. 나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안 돼 안 돼. 아니야 알아봐줘. 아니 알아보지마. 아니 알아봐줘. 뭔가 이렇게 혼자 다니기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거 노래 나와도 되는 건가? 저 어떡하죠 여러분? 혼놀 보려고 힘들다. 앰프피인 나로서 너무 힘든걸? 어? 사진 저도 인생 사진이란다. 인생 인생 레컷 을 찍을까요? 오늘 찍어야지 오늘 캣플리안에게 보여줄 인생 레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갈 때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하나 이거 휴닝 바나나 아니야? 휴닝 바나나 휴바 약간 히카루 같다. 장난꾸러기 같아. 히카루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보시면 돼요. 라면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저는 중국집에 왔어요. 뭐를 시켰냐면 마라탕 면을 시켰고요. 그리고 호바로 흙짤을 시켰고 상하이에이드를 시켰어요. 제가 좀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이게 1리터 세요. 다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양이 너무 어마어마할 것 같아. 배고픈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괜찮아. 먹을 거에는 많이 쓰는 걸 했어요. 많이 쓰는 걸 했어요. 아우 시원하다. 진짜 맛있어. 다 못 먹을 거 같아. 다 못 먹을 거 같아. 다 못 먹을 거 같아. 한입 Promise plenty 다 맛있어. 친구가 먹고 싶어요. 친구는 거기서 매운 고추냉이네요. 매운 고추냉이네요. 쌈풍고추냉이네요. 소글로 안 매운데? 고추냉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안 매워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면은 쌈풍에 먼저 매어있습니다. 매운 고추냉이네요. 더 매운 고추냉이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검정 티를 입고 온 이유가 이겁니다. 면. 면 진짜 나 갑자기 식욕이 지금 장난 아니게 되고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되게 오로래요. 너무 맛있었네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큰일 났어요. 배불러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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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